날씨는 사실 저는 여름이 딱 지금에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쵸 작년 여름 정말 힘들었잖아요 너무 더워갖고 야외 촬영하려고 나가면 그냥 땀 바로 와 작년 여름 진짜 힘들었는데 집 남향이에요? 음 남향 해가 잘 들어요 집에? 네 해가 잘 들어요 아 그러면 진짜 집이 거의 찜질방 같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커텐을 잘 해놓고 밤에 이제 좀 통풍은 잘 해놓으면 되죠 주 부인도 있고 옛날에 제가 원룸 살 때 뭔가 되게 한강 뷰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강 뷰 원룸을 얻었는데 최악 한강 물에 빛이 반사돼가지고 이게 태양 들어오고 태양 열이 강을 통해가지고 반사돼서 들어와요 그럼 진짜 나갔다 들어오면 찜질방보다 더워요 막 40도까지 올라가 있어 집 안이 근데 그 그렇게 더워요? 진짜? 한강에 보이면? 아니 너무 더워 나도 한강에 보이는 아파트 살았거든요 어 부자네 아니 지금 없어 이제 Ja 다음 강에 Next강